오늘 40몇 번 조각가의 작품생활 43번 43번인지 정확히 한번 더 봐봐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43번 이라고 그러네요 아 43번이에요 이건 라이브를 위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으 테스트 영상 아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있겠습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 오늘 43번째 테스트 영상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